고름꿈은 일반적으로 불쾌하고 기분 나쁜 꿈으로 여겨지지만 꿈속에서 고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심리적인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름은 보통 부정적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억눌린 감정 또는 치유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름꿈을 꾸는 이유,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고름꿈이 나타내는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름은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더 이상 몸에서 처리되지 못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꿈속에서 고름은 꿈꾸는 사람이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거나 화를 참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은 억눌린 감정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고름이 생기는 과정은 몸이 염증을 치유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고름꿈은 어떤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문제나 감정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은 비록 불쾌하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름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외모, 성격 또는 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름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쌓여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름꿈은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피로가 심해졌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지쳐있거나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고름은 이러한 피로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을 더 잘 돌보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름이 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죄책감이나 후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행동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름은 이러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감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몸에 고름이 나는 꿈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꿈은 내면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음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고름을 짜는 꿈은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름을 짜내는 꿈은 자신이 오랫동안 회피했던 문제를 마침내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꿈은 비록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면의 정화와 치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름이 터져나오는 꿈은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거나 문제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표면화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름이 악취를 풍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불쾌한 감정, 죄책감 또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름을 보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편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타인의 문제를 목격하고 있으나 그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살해 1팔의 고름이 나는 꿈 한 직장인은 팔에 큰 고름이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업무에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고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억눌린 스트레스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동료들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살해 2얼굴에 고름이 터져나오는 꿈 한 여성이 얼굴에 고름이 터져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내면의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자신을 돌보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이후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살해 3고름을 짜내는 꿈 한 청년은 손가락에 난 고름을 짜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꿈은 그의 두려움과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4친구의 고름을 보는 꿈 한 남성은 친구의 몸에서 고름이 터져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감정과 그 친구와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5악취가 나는 고름 꿈 한 여성이 악취가 나는 고름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 대한 경고였으며 그녀는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고름 꿈은 억눌린 감정과 문제를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꿈은 감정적인 정화와 치유의 필요성을 알려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시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고름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름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비록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에 종기가 군데군데 돋아서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나는 꿈 고통을 당하거나 말썽이 생겨서 장애를 겪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는 등 손실과 곤란을 겪게 된다. 얼굴에 사마귀 또는 검버섯이 생기거나 종기 내지 흉터가 보기 싫게 생기는 꿈 여러가지로 장애와 난관이 많고 계획이나 소망사의 차질과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체면이 실추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는 꿈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면 하는 일이 모두 잘되고 행운이 따른다. 콧등에 종기가 생겨 굶게 되는 꿈 이 꿈은 최상이 밝혀 지거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보게 된다. 얼굴에 종기가 난 꿈 자신이 한 행동이나 일들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됨. 얼굴에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는 꿈 자신이 한 행동이나 일들이 남의 입에 오르내려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다. 몸이 군데군데 썩어들어 부패하거나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꿈 장차 많은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실행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명예나 지혜에 따른 기쁨이 얻어지게 된다. 얼굴에 종기나 부스럼이 생기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자성과 연관된 우한 내지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몸에 혹이 돋거나 피고름이 나오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고름 짜는 꿈 고름 짜는 꿈의 해몽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과 동일한 해몽이 가능합니다. 고름이 나게 되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름을 짜는 행위는 근심, 걱정, 그리고 고민이 해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과 발에서 피고름이 나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번짱할 진조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는 꿈도 마찬가지로 길몽 온 몸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꿈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행운이 따르게 됨. 자기 몸에서 고름이 빠져나가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어깨에 종기가 나서 아픈 꿈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진행 과정이 중심을 잃고 뒤뚱거린다. 내 얼굴에 종기가 생기는 꿈 체면을 크게 손상하는 일이 생긴다. 일에는 크게 낭패한다. 높은 산 중간 지점에서 무쇠 자물수에 열쇠가 꽂힌 것을 옷고름에 달고 온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중년 이후에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손가락에 피부병이 걸려 고름이 난 꿈 굳은 일이 생겨 고생하게 될 꿈입니다. 꿈에서 피부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손가락에 피부병이 걸려 고름이 난 꿈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고 있는 일에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 걱정하게 되거나 개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마음 고생하게 될 꿈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고름을 짜내는 꿈 종기를 짜는 꿈 근심 고민들이 잘 풀리고 사라진다는 걸 암시하는 꿈 뒤에서 고름이 나오는 꿈 모든 잡념과 즐거운은 사라지고 희망찬 사랑과 행운이 돌아온다. 법 귀병이 있다. 몸에 혹이 나거나 피고름이 나오는 꿈 몸에 혹이 나거나 피고름이 나온 꿈을 꾸게 되면 온수대통하고 추진 중인 일들이 원만히 발전되어 간다. 자신이 문둥이가 되거나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꿈 미혼의 차냐는 부자 내지 재물국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종기가 나는 꿈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종기가 나는 꿈은 자신의 일이나 작품이 남의 이목을 받게 된다. 얼굴에 종기나 반점, 검버섯, 흉터 등이 생기는 꿈 얼굴에 종기나 반점 등이 생기는 꿈은 일에 실패하거나 체면을 깎이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상처가 곪아서 터지는 것도 좋지 않다.